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국채 금리 상승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급락하고 다운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간반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의 3천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빠지면서 900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조정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종목 관련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실전 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 창 통해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서울교대TV 실시간 라이브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의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수가 일단 2950을 지지하는 상황은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흐름이면 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죠. 깨게 되면 결국은 폭락세가 나올 겁니다. 어디 쪽에서 나올 거냐면 개별주 쪽에서 나올 거예요. 안 그래도 이미 벌써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지금 현재 어제까지 기본적으로 20, 30%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30%를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지금 깨진 게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30%의 종목이 깨지고 있다. 그게 평균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가 평균이 될 거고 25%에 30% 이 정도가 아마 평균 손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웃긴 건 대형주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5% 정도. 5% 정도. 심한 애들은 플러스가 나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 종목들은 물론 일부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을 갖고 있어서 폭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IT 부품,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등등등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한 달 동안 20%에서 30%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2950을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하고 모레가 미국 10년 채 국채 입찰 국채 입찰 10년물, 그다음에 30년물이 10날, 11일 날 이틀 동안 벌어질 예정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11일 날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 상장 이슈, 로블록스, 메타버스 그 관련 종목도 상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등등해서 지금 이슈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데 10날하고 11일 날 다 종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웃긴 게 다우는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갖죠.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다우는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나스닥은 어제 폭락을 맞았습니다. 테슬라도 어제 주가가 박살이 났고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종목들도 시장들도 해외 시장도 유럽 시장은 또 급등이 나왔어요. 경기 부양책 얘기가 좋게 나와서 유럽 시장은 급등이 나오는데 또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락세를 하고 얘네들이 언제 미국 시장 눈치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 미중 갈등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국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얘네들도 눈치 보기로 지금 하락세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빠지고 유럽 시장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는 역사상 최고치 갱신 나스닥은 급락 그러니까 얘네들도 오락가락합니다. 왜? 이슈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럽 시장이 왜 올라갔는가 그렇죠?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바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다우존스도 어제 이쪽에 우량주 대형주들이 다우존스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어제 항공주들이 급등이 됐습니다. 은행주들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은행주는 올라갈 이슈가 있죠? 금리 이슈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딥지비 대구은행 추천해드리고 기업은행도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은행주들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추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제서는 소비주들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오늘도 안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소비주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시장도 은행주와 소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를 보면 진짜로 다우존스는 은행주 강세와 항공주 강세 그다음에 소비주들에 대한 강세를 펼쳐줬는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그 이유입니다. 경기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수가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종목들도 빠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비주들 그다음에 대웅주들 구직한 애들 시가총액 10조짜리, 15조짜리, 20조짜리, 30조짜리 종목들 그런 종목들 괜찮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괜찮으면 올라가는 쪽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나머지 애들 50% 빠질 때 25%밖에 안 빠지는 괜찮음 그러니까 빠지기는 빠집니다. 어떻게 되면 지수가 2950을 깨면 그래서 다시 지수로 넘어가면 조금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깨졌는데 2947인데 이렇게 되면 안전띠를 잘 매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방법이 바뀌어요. 누가 누가 덜 매를 맞냐 이 게임이거든요. 누가 누가 칼을 더 적게 맞냐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돈 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지게 되면 무상창창 무너지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2950이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종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그래서 그 상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공개방송을 할 텐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한 2주 전, 3주 전부터 해서 물려도 어디 어제도 공개방송 제목이 이거죠. 물려도 소비자에 물리면 살아난다. 이게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장 잠깐 움직이려고 그럴 때 뭐 잠깐 움직이려고 그럴 때 잠깐 버티려고 그럴 때 소비주들 오늘 백화점들 엄청나게 강했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부터 해서 오늘 신세계 얘네들은 지금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소비주들 관련 주들은 지금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화하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2차전지서부터 해서 저쪽 애들은 아주 그냥 축풍나기업입니다.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로 축풍나기업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게 더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강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개별주들 추가 매수 물타기를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을 쓰고 있다 반드시 손절 나갈 거예요. 신용 반대매매 나갑니다. 계속 빠져요. 2950 오늘 종가상으로 이탈하잖아요. 내일 어떤 얘기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변곡점입니다. 좋은 얘기 나오면 내일서부터 급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변곡점이라는 건 위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밑으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내일서부터 그러니까 내일 11일 날 이 이틀 동안에서 만약에 시장이 하방향으로 튼다 그럼 2700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2950이죠. 200포인트 더 빠질 거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서부터 바닥을 친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게 웃긴 게 많이 빠진 애들은 뭐 반등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본전치기도 안 됩니다. 근데 소비주 관련주들은 빠진 것도 없는데 그 이상은 올라가요. 결국은 수행 날 수 있는 쪽은 소비주 쪽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공개방송 가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말씀드렸던 소비주들은 그래도 그나마 버틸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 곧 있을 다양한 이슈도 한 번 짚어봤고요. 소비자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는 얘기 최근에 꾸준히 해주고 계시죠.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 기업은행이 4.9%의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한 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GKEL 어제 소개해주셨는데요. 0.3% 소폭의 수익 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강원랜드가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어제는 GKEL 말씀드렸고 파라다이스도 이전에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지만 카지노 관련주 쪽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었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항공주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주는 10일 내에서부터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업항? 어쨌든 그런 걸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그런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행, 카지노 이런 유통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예방 백신을 보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속속속속 나와주면서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과 맞물려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 고놈 하나 때문에 그렇죠? 고놈 하나 때문에 국채금리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거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한 번 얘기가 나오면 원래 모든 이슈들은 이렇게 한 번 나오면 과거에서 트럼프 전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빠져요. 오히려 그날이 바닥이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슈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는데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 그게 악재가 돌발이 돼도 악재 해소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만간에 있을 금리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과거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도 잘만 올라갔던 이 시장이 지금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게 되면 경기 회복의 기대감은 계속 나올 거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호재에 대한 얘기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항공주들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백화점 관련주들, 유통주, 음식업종 이런 애들이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지금 5%, 6% 아주 박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안 빠지는 이유. 이쪽이 누군가가 매집을 하거나 강하게 움직이려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에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요. 파라다이스, GK, 강원랜드 거기다 면세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쪽 관련주들은 오늘은 다른 애들 대부분 대용주들도 지금 보면 금호소기 5.7% 빠지고 SK이노베이션 5.4% 등등 삼성에 있을 때에도 5% 빠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빠지는 애들은 오늘 5% 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파라다이스에서 강원랜드 GK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갖고 있다면 플러스 6% 정도는 오늘 수익이 난 것과 똑같다. 진배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은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시장이 지금 너무 출렁출렁거려서 저점 매수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어제 전일날 있었던 표욕 종목 GKL 가도록 하겠습니다. GKL 오늘 아침에서 확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밀렸어요. 어제 17,200원 정도의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수가 만약에 오늘 올라갔다면 지수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면 GKL이 지금 5% 벌써 달성을 했겠죠. 3에서 5% 달성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2,950을 깰랑말랑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으로 깰랑말랑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오늘이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 돼서 내일 국채 입찰 10년물 나오죠. 그거 끝나면 어라 끝났네 했는데 이제 악재 해소로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 미국 시장이 아니면 반대로 덧받을 수도 있는 거 그건 뭐 가봐야 돼요. 그건 뭐 세력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해 줄 건지 아닐 건지 그게 관건이긴 한데 해주든 안 해주든 결국은 GKL 같은 애들은 빠져봤자 이 정도 빠져봤자 이 정도고 결국은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GKL라든지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소비주들이 안 올라간다에 배팅을 하려면 차라리 인류 종말로 될 거다. 거기에 배팅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러면 이쪽 하지 마세요. 영화 관련주 있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면 되죠. 지구 멸망하고 뭐하러 주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은 분명히 호재를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동안 눌러놨다가 저는 지구 멸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도 계속 이렇게 돼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대도 찾아내고 예방 백신도 먹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분명히 이쪽 애들이 다시 살아날 거에 저는 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지구 종말보다는 지구는 다시 정화가 되고 다시 깨끗해지고 치료제로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제는 떨쳐내고 다시 희망적으로 좋을 부분들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야 주식시장도 돈이 들어가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주식해요? 그렇죠? 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이런 데다 배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도 미사일 관련 주 이런 데다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 대놓고 얘기했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인데 아니 전쟁 테마, 미사일 테마 뭐하러 합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여러분들 그게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남북 전쟁 나고 그렇죠?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전쟁 테마라든지 이런 애들을 단타 외에서는 잘 주지를 않아요. 장기적으로 당연히 안 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할 게 없으면 시장의 종목들이 다 안 가고 그것만 움직이면 가끔가다 정치 테마주도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테마주도 하기는 하지만 그거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쪽 애들을 잘 주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GKL 쪽은 앞으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회복이 된다 쪽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쪽 애들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고 있으면 오늘 장중에서는 0.3% 플러스 났을 거고 지금은 약 1%대의 손실로 지금 바뀌었을 텐데 1% 아니면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 정도 손실로 있을 텐데 다른 종목들 빠진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제약주들 한번 봐봐요. 지금 제약주들 빠진 거 보면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데 또 또 빠지죠. 그렇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제1바이요 제1바이요. 뭐 맨날 빠져요. 뭐 시젠.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등등등등 종목들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제약주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대형주라고 녹십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뭐 대형주 쪽에 있는 뭐 제약주 다 빠지지만 IT 부품주도 빠지지만 지금 오늘은 금오석유도 6% 빠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 SDI도 오늘 4% 빠지고요. 성우하이텍. 아니 대형주들도 그동안 잘 올라갔었던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봐봐요. 지금. 지금. 마이너스 32% 보입니까? 정말 한 달 동안에 30% 빠졌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보니까 눈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어? 저는 지금 마이너스 10%밖에 안 깨져 있는데요. 마이너스 15%인데요. 그거는 참 주식을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장 평균보다 적게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적게 깨지고 있냐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깨졌겠어요. 한 달 내내 그냥 또이 또이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대형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이 기업은행 갖고 있었으면 손실이 아니고 수익이겠지만 한 달 동안에 이걸 갖고 있으면 수익이었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제외를 하고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기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삼성전기도 지금 한 달 동안에서 하락폭을 보게 되면 13%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대충 11%네. 11%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갖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달 동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비재 관련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이제 3주차가 넘어갔는데 4주째라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아니어도 그동안에서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OCI 얘기했잖아요. OCI. OCI. 한 달 전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안 깨지고 오히려 수익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대형주 쪽에 포진을 해놨거나 소비자 쪽 쪽으로 갖고 있었다면 하락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IT 부품주 고점에 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30%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GKL도 양호하고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얘네들은 양반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는 전망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갖고 있어도 됩니다. 충분히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버틴목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표혁 종목인 강원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참 안 빠지네요, 이것도. 오늘 그래도 시장 흔들려서 2만 5,500원 이하로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가격을 한번 줘봤는데 안 내려오네요. 그렇다고 이걸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지수를 봐야 되는데 지수가 아마 종가상으로 2,950을 이탈을 하면 흔들릴 겁니다. 그때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간다랑간다랑 하죠. 지금은 2,950을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사실 내일과 내일 모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해외에 있는 이슈들과 중국의 이슈들 우리나라 이슈들이 거기에 다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폭락세를 줄 거냐 아니면 악재 해소로 인한 상승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유럽 시장도 쟤네들도 장난으로 올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유럽 시장이 올라간 걸 보면 오늘 유럽 시장 폭락세만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에 있는 걸로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잠깐 잠깐 볼게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에 있고요. 어제 유럽 시장 급등했어도 불구하고 지금도 플러스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관련주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안 빠질 거니까 빠져도 이만큼 빠져요. 다른 애들 이만큼 빠질 때 소비자 관련주도 이만큼 빠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가 그냥 버티라는 얘기고 개별주들은 많이 빠졌죠. 상담 시청을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절하는 게 나은지 추가 매수라는 게 나은지 보유하는 게 나은지 그런데 지금은 손절은 다 늦었으니까 잘 보유하시는 게 일단 유리할 텐데 사실 여기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금리의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 시장을 봤을 때에서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만 본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흔들리면 기회입니다. 흔들리면 분명히 기회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이렇게 급등 나온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도 유럽 선물들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소귐수인지는 내일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소귐수인지 아니면 진짜로 얘네들이 이렇게 눌러놓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는 내일과 내일 모레가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고 이 흔들릴 때에서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미 얘기는 다 했어요. 소비주들, 백화점, 유통 등등 얘기한 거 있죠. 그쪽을 갖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과거에서는, 작년에서는 호랑이한테 물려도 아이템에 물리면 살아난다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호랑이한테 물려도 소비주에 물리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강원랜드는 얼마에 사면 되느냐 일단 오늘의 저점 2만 5천 8백 원 안 들어오면 말죠 뭐 그렇죠? 2만 5천 8백 원 지금은 비싸게 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2만 5천 8백 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밀릴 때마다 한번 잘 공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욕 종목 어제에 이어서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어제 GKLA여서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5천 8백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비주 공략해 보면서 당분간 시장으로는 주목해보자는 말씀도 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할 시간인데요. 021-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 창으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 샀다고요? 9만 1,000원이요. 9만 1,000원에 비중은요? 많습니다. 70%. 70%.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손실은 대략 10% 정도인데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덜 빠졌을 때에서 얘 혼자 10% 빠지고 약해서 그때는 약간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종목들 옆에 있는 애들은, 심심한 애들은 하루에도 6%, 7%가 금방 빠지고 2, 3일이면 10%, 20%가 빠져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다 물렸어요. 큰 거 뭐. 어쨌든 지금 얘를 70%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한 달 전에서는 이게 안 가서 속상했겠지만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그 속상함이 조금 반간됐죠? 그렇죠. 조금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렇죠. 좀 무덤덤해졌을 텐데 일단 시장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을 거였으면 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라든지 시장이 죽는 장에서는 이렇게 모양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너뜨려요. 그냥 계속 빠져버리는데 지금 업종의 대표주도 현대제철, 제철, 포스코 이런 애들 살아있는 거 봐서는 시장은 내일과 모레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얘도 IT는 IT지만 이놈도 시장에 대한 얘가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단점은 뭐냐면 이미 벌써 많이 빠져있는 애들 있죠. 이미 많이 빠져있는 IT 유품주들은 급등이 나오게 되면 10에서 20%가 금방 올라와요. 그런데 얘는 빠진 게 없기 때문에 한 5%, 7% 정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추가 매수를요? 아니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좋은 전략 알려드리면 시장이 많이 바닥을 치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대로 두고 삼성전자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IT 부품들이 지금 30% 넘게 빠졌을 거거든요. 걔네들을 매수를 들어가세요. 지금 말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5천 원 쪽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IT 부품들이 바닥에서 이제 막 20%, 30%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그 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내일 오늘부터 2,950이 무너디게 되면 내일은 2,900 무너지고 2,800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사야 될 그 IT 부품주들이 추가적으로 30%가 더 폭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 없이. 그거는 무슨 주들입니까, 그러면? 많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부품주들 따져보면 무작위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SF에도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물론 그거는 이제 반도체는 아니고 주성 엔진이 있을 거고 파트론도 있을 거고 원익 IPS, 원익 홀딩스, 탑 엔지니어링, SF 반도체 실리콘 억스, LOT 베쿰, PSK, 원익 머티럴즈, 원익 QNC 하나 머티럴즈, PR 첨단 소재, BH, 삼진 L&D, 세경 아이테크 ITM 반도체, YTM 등등등 다 열거를 하면 한 300개에서 500개 되는데 다 안 알려드려도 되죠, 그렇죠? 그런 반도체 장비지율이 지금 막 추풍나요,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지수가 2700적으로 향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0%가 더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지금 미리 들어가지 말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700으로 안 무너지고 2950을 오늘 지지를 하고 내일과 모레사에서 반등을 만약에 얘네들이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때에서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전배매 정서를 계속 보시면 제가 이제 드디어 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IT 부품주들 이제는 바닥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이제 사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시면 돼요. 지금 추가 매수할 그거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노렸다가 IT 부품주를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셨죠? 지금은 잘 현금을 갖고 있으세요. 삼성전자는 그대로 냅두시고.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대형주들도 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안 빠져서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내일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내일서부터 또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2700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2800도 지지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또 빠지 시작하게 되면 다른 개별주들은 30%가 빠져요. 대형주들은 10%도 안 빠져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덜 빠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세요. 대형주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라온 시큐어요. 라온 시큐어? 네, 네. 오늘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지를 못해가지고. 네.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매도했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자, 일단 매수 계약하고 비중부터 얘기하세요. 네, 3525원에 30%요. 아, 3525원에 30%. 네, 네, 네. 지금 수익이죠? 네, 네. 팔아버리세요, 그냥.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걸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게. 네. 지금 옆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막 추풍나게 요청하는지 5%, 6% 지금 박살나는 종목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욕심 낼 필요 없어요. 아, 그럼 지금 팔아요? 욕심을 낼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른 애들처럼 빠져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공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팔아요? 그럼요. 지금 지수가, 자, 이거를 만약에 욕심을 내려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혹시 지금 지수가 폭등하고 있지 않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폭등하고 있으면 뭐하러 팔아요? 라우시켜 갖고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폭등하나요? 지금 불안불안하나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만약에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면 라우시키어는 그대로 빠질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우시키어 제가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네. 따지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 지금 라우시키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10%는 빠졌거든요, 한 달 동안. 저는 지금 멘토님 방송을 하루도 안 빼놓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우시키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 종목이 지문인식이라든지 생체인식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앞으로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줄에 대해서 얘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재도 있고.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시장이 지금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시장이 얘네들이 사고를 안 쳤으면 얘를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시장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 흔들려 버리게 되면 얘가 또 빠져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처럼 올라올 때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이 반등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널렸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40% 빠진 애들이 수두룩해요. 네, 네. 좋은 종목들도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고점에서 빠진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후장에 내놓아요 아니면 지금 내놔요? 그거는 이제 그 오후장이 더 빠지면 얘가 더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익일 때마다 분할로 계속 조금 조금 팔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다 팔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팔면 종가상은 마이너스 바뀌어도 한 주도 못 팔고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팔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 찔끔찔끔찔끔 10분의 1이든 10분의 1든 한번 팔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다 팔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파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요. 멘토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거는 이제 DM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자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10만 6천이나 10만 5천 5백 원에 매수하면 어떤가 싶어서 내가 우리 유동생인 자태에 물어봅니다. 자 매수 여부를 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제약주들은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소비주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지금 반도체 주들도 똑같이 이만큼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호재 뉴스가 있는 낙포가대 종목들을 차라리 쳐다보는 게 더 좋아요? 아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먼저는 지금 억눌렸었던 여행과 카지노, 백화점 이런 애들이 먼저는 움직이겠지만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다시 떠받치면서 그쪽에 폭등이 나오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아이폰도 살 거고 핸드폰도 살 거고 컴퓨터도 살 거고 태블릿 PC도 살 거고 자동차도 살 거고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아이티주들도 경기 회복 기대감의 수혜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이티를 하는 게 안전하죠. SK바이오팜은요. 이거 실적 원래부터 안 좋았던 종목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빠졌고 앞으로도 왜 어려웠냐면 SK바이오팜이 좋다, 좋다, 좋다 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여기서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공모주 못 들어가서 억울해서 많이 샀거든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공모할 때는 경쟁했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물량대들이 지금 물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올라 하면 다 던지려고 지금 이를 박박 갈고 있습니다. 15만 원에 엄청 물려서 이게 있네. 그렇죠. 거기 15만 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거를 물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면 그냥 종막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많이들 물려있을 텐데 이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고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올라올 때마다 이 매도 물량들이 이거를 치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호재 뉴스가 있느냐 그것도 닿게 아니고 실적은 그냥 계속 암울해요. 원래 실적도 안 나왔던 종목이고. 보면은 뭐 실적 보면은 다 적자예요. 적자, 적자. 적자, 지속, 적자, 지속, 적자, 지속. 그러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에 받쳐주는 IT 부품주도 지금 많이 빠져있으니까 완전히 뭐 이거는 폭락 세일. 그렇죠? 완전 폭락 세일. 완전 거의 뭐 떨이 수준으로 지금 내려올 것 같은데 IT 부품주를 담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SK바이오펌에서 이거 확 올라오면은 30% 올라올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IT 부품주는요. 30%가 나와요. 훨씬 더 유리하죠. IT 부품주가. 지금은 IT 부품주 들어가지 말고 이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나서 IT주들이 안 살라 그래도 가만히 현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 IT 부품주들이 한 500개에서 800개가 다 폭등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70%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10만 8,250원요. 10만 8,250원. 자, 일단 엔터주 드라마 쪽. 많이 눌리기는 했는데 많이 올라갈 때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좋아요. 종목도 좋고 다 좋고 뭐 나쁘지 않아. 지금 흐름도 다른 애들 빠지는 것에 비하면 지금 얘도 덜 빠지는 겁니다. 3.6%밖에 안 빠지잖아요, 지금. 네, 네. 덜 빠지는 건데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점에서 와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덜 타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라오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는 버티세요. 비중이 이미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원래는 이 이후에서 바닥을 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약간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아, 추가 매수 할까 싶어서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시장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돌릴 때 충분한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시그널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종목은 좋기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1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11만 원 올라와야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11만 원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3, 6, 9니까 3분기 전에서는 수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말쯤 여름 되기 전에 이거는 반등이 잘 나올 때 잘 수익 나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반등을 줄 때 추가 매수 질문은 지금 말고 시장이 반등 주는 날에 그때 한번 질문을 주시면 그때 거의 웬만하면 추가 매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관망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도비요. 어떤 거요? 도비 도비? 도비 아, 조비? 아, 조비. 매수 가격 가격 비중은요? 예, 22,250원요. 네. 30%예요. 30%, 22,250원. 맞죠? 네. 자, 일단 비료 농업 관련주 쪽인 이쪽인데 최근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고점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윗고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거나 왜냐하면 지금 곡물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앞으로의 그러니까 금가격도 금가격이지만 음식에 대한 곡물에 대한 이 가격이 해외 선물 가격이 이게 계속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조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비뿐만 아니라 팜스토리라든지 이쪽 애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매집하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투가 아니고 상투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고점이 나오면 상투의 느낌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상투의 느낌도 있는데 상투보다는 매집의 형태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거래가 말랐고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쪽에 그냥 갖고 있는 게 현금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얘가 같이 올라가주면 좀 더 가져가 보시는데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옆에 있는 IT 유품주들이 10% 20% 폭등이 나오는데 조비는 하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교체하세요. 이게 공물도 공물하고 관계가 있나요? 뭐라고요? 이게 조비가 비료잖아요. 그렇죠. 비료주. 공물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물 가격이 막 그쪽에 가격이 상승하면 비료 가격도 같이 따라 움직인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것도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만약에 탄력이 떨어지면 IT 유품주 쪽으로 나중에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시장이 지금 종목들이 막 심심할 때마다 폭락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지금 피해가는 쪽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건 이해되셨죠? 네. 그럼 손절가는 얼마쯤 생각해야 될까요? 손절가격은 좀 깊게 잡으세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 지금 뭐 심심할 때마다 폭락 나오고 있는데 만 7,500원 정도로 잡아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가져있는 거는 언제쯤까지 가져주셔야 될까요? 계속 갖고 가세요. 가져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져가는데 시장에 폭등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죄다 그냥 20%씩 폭등이 나오는데 얘 혼자 안 움직이면 그때 교체를 해주시고 시장 종목들이 20% 폭등 나올 때 얘도 10%라도 올라가면 갖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파는 거는 얼마쯤에 팔 수 있을까요? 파는 거는 장기적으로야 장기적으로는 3만 7,500원을 보면 되지만 저 같으면 그냥 2만 5천원에서 팔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만 5천원이에요. 그렇죠. 올라오면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시장 잠깐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강원랜드 만나봤었는데요. 현재 0.7% 소폭 내리면서 2만 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왕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양시장 하락세 계속되면서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코스닥도 2%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함께 매도를 해주던 개인은 소량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종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선물도 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약해지긴 했어요. 플러스권이고, 아시아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드디어 한국 시장같이 만들어졌네 라는 느낌인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우리나라 시장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전까지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박스피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가고 오히려 빠지고, 아니죠. 안 올라가고. 미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 시장 안 올라가고 중국 시장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가고 일본 시장까지 올라가는데도 우리나라 시장 안 올라가고 반대로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빠지고 일본 시장 빠지면 또 빠지고 중국 시장 빠지면 또 빠지고 그런 이제 디커플링 내지는 우리나라 시장만 두드러 패는 약세장을 과거에 좀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걸 떠오르실 건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게 이 느낌이 계속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과 모레에 큰 이슈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있고 딱 거기까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약세로 움직이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많이 빠지면요. 주시장은 만고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 빠지고 나서 찔끔 올라가고 또 빠지면 그거는 하락장으로의 전인데 유럽 시장과 나스닥 시장도 뭐 물론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 시장, 다우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약하지를 않아요. 걔네들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 유럽 시장도 어제 폭근을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왕따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저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차트 볼게요.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뭐냐. 신용 물량 절대 늘리지 마세요. 신용 물량 절대 늘리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빠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타기는 언제쯤부터 하시는 게 좋으냐면 제가 볼 때는 지수 2700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2700서부터 2500까지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언더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슈팅은 원래 올라갈 상승폭보다 더 올라가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고 언더슈팅은 빠져야 될 목표치보다 더 빠지는 건 언더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에서는 2700 이하는 언더슈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내일과 모레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빠져가지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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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까지 갔는데 이제는 물타기를 시작을 해야 될 짜리인데 막상 2700서부터 2500까지 물타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다? 현금이 없다. 왜? 지금서부터가 아니고 벌써 한 달 전서부터 열심히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에서 게임이 여러분이 이기려면 아까도 얘기했더니 신용 물량들 절대 늘리지 마시고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신용 물량들을 줄이시고 어차피 반대매매 나갈 거니까. 그리고 반대매매 나갈 종목들은 뻔하죠. 개별주들은 무조건 반대매매가 나갈 겁니다. 특히 IT, 2차전지 개인들이 신용 물량으로 어마어마하게 샀던 거 딱 조금만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다 반대매매 다 나올 거고요. 투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은 이미 반대매매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약주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막바지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어느 정도 한 번 더 빠지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거고 왜냐하면 제약주들도 맨날 빠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임에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약주들만큼 이제 IT 부품들도 빠질 텐데 누누히 얘기하지만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대형주들은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SDS,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도 아니고요. 삼성SDS만큼만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빠져도 상관없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SDS 보면 삼성SDS 이런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은 14조짜리 종목인데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빠지기는 해요. 빠지면 다시 들어오리면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에 갇혀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들어오고 있는 애들이 삼성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벌 누구누구누구라든지 아니면 운용사라든지 개인들의 자금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는 얘기죠. 빠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마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마트도 빠질 때는 주구장창품 할 때는 무슨 회사가 망할 것처럼 호재도 안 먹히고 악재는 악재에 민감하고 더 빠지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듯이 결국은 신세계든 이마트든 백화점 관련지 최근에 올라간 거 봐보세요. 안 갈 때는 정말 그냥 지엽도록 안 가요. 그런데 갈 때 되면 간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개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고 재벌들의 기업들의 돈. 이런 자금들. 금융투자라든지 투친이라든지 기관 자금들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형주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개별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LG화학 같은 거 봐보세요. 얘네들은 LG화학도 그리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얘네들은 좀 빠져도 억울할 게 없어요. 재벌 애들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바닥에서 자기네들은 싸게 사놓고 많이 올라갔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LG화학이 40만 원 내려오는 들 안 내려오겠지만 내려오는 들 재벌들이 깡통차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수익이란 말이죠. 어차피 팔지도 않겠지만 재벌 애들은. 그런데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고 반면에 개별주들 있죠. 그런 애들은 빠져도 재벌 애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재벌들 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주들이 제일 위험한 거에요. 그래서 개별주들, 가벼운 애들 그런 애들보다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시장이 충분히 지금 2,950에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1차 지지 2,800, 2차 지지 2,700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가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언더슈팅을 올리게 되면 2,500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추가 매수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리고 버티더라도 소비주도 갈주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수가 2,800, 2,700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셔서 시장의 흐름과 대응 방법과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좋은지를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여러분 주식하시게 되면 계속 추가 매수 물타기 하는데 그러다 2,500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털려요. 다 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물리더라도 대응주들. 더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 보면요. 계속 손실 나는 거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겹도록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오늘 오후짱 설명이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제우스. 제우스 이제 빠지고 있네요. 매수 가격은 3만 원의 비중은 20%. 잘라버리세요. 지금 매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은 삼성중공업. 매수 가격은 6,866원에 비중 15%. 이거는 보유가 가능합니다. 좀 전에 제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떠있던 종목이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떠있는 종목이 아니죠. 삼성중공업은 지금 위치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타격이 파요. 다른 애들은 지금도 7%, 8% 빠진 애들이 막 보이는데 이건 1%도 안 빠지죠. 이거는 보유를 하세요.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잠시 11시부터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방송 진행이 됩니다. 시장의학에 종목의학이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공개방송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의원들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